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에게 들려 퇴장당한 일을 두고 여야의 대리전이 펼쳐졌습니다. 여당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오히려 강 의원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일부러 작정한 것 같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사과와 함께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했습니다. 장명훈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회의에서 당시 영상을 함께 보며 윤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도 묵인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그 장면은 국정기조를 반대하는 60%의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고 나가는 장면과 같았습니다. 이재명 대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.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이 개최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이 직접 설명하라고 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의도를 갖고 행동한 강성희 의원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과거 강 의원의 행태를 거론하며 경호처의 대응이 바람직했다고 옹호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경호의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. 그리고 강성희 의원님께서는 그전에도 국회나 이런 데서 좀 무리한 행동을 여러 번 하셨던 것...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손을 당겼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이라 주장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 담당자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.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.